그리고 휴가를 나온 현빈 씨와 가수 뷔의 근황과 함께 대한민국 최고의 섹시가이 뷔, 분복무직인 두 스타의 휴가 현장이 포착됐습니다. 휴가를 나온 스타가 또 있습니다. 바로 완벽한 남자 뷔. 가수 뷔는 지난 8일 부다 행사를 마치고 다음 날 바로 휴가를 나왔다고 하는데요. 지난 3월 1병 진급 이후 첫 휴가를 나온 모습이 포착됐습니다. 지난해 10월 입대한 뷔는 올해 초부터 연애사병으로 복무 중인데요. 북방의 의무를 다하는 두 스타, 건강한 모습으로 전역하는 그날까지 기다리겠습니다.